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수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수원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열심히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찾아와 주신 만큼 또 저도 꾸준히 열심히 좋은 명언 준비했으니까요. 재미있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3월 17일 March 17th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명언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명언이 준비되어 있지만 해설문까지 같이 보면서 보면 정말 생각해 볼 게 많은 메시지도 그렇고 영어 그 자체도 그렇고 생각해 볼 게 많은 명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조금 다른 날보다 살짝 쉬운 감이 있어요. 근데 되게 단순한 문장. 제가 말하는 단순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요? 그냥 행위자, 동작, 대상. 행위자, 동작, 대상. 이렇게 단순한. 보통 길어지면 언제 길어져요? 행위자, 행위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다가 동작이 또 나온 다음에 대상 나오고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또 한참 하고 또 자세한 얘기도 계속 붙고 이러면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문장이 길어지는 건데 심플한 문장은 그냥 행위자, 바로 동작, 바로 대상. 이게 제일 심플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항상 볼 때마다 제가 중간에 길 때도 여러분 행위자만 보신 다음에 액기스가 이렇게 돼요. 얘는 자세한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근데 오늘 약간 그 긴 문장은 많지 않은데 짧은 문장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 짧은 문장이라고 그냥 이해되네 라고 쉽게 쉽게 가지 마시고 짧은 문장일 때도 늘 행위자, 동작, 대상으로 그 관점 하에서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쓸 때도 그 어순에 맞게 하게 됩니다. 이것도 리딩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영어 습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리딩하는 것도 일종의 그 사소한 습관들이 있어요. 얘를 주어로 볼 것이냐 동작으로 볼 것이냐 이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보는 연습을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어를 바꾸는 습관이 돼줍니다. 그런 부분 습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맨 처음에 노력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잘 잡혀서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문장 봐도 이렇게 한꺼번에 막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이메일 보내주시는 분들 최근에 되게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분들 잘하고 있는 분들 계속 가시면 되고요. 그냥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 오늘처럼 짧은 문장 나왔을 때 바로바로 그렇게 짧을 때부터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길어져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행위자가 아니라 그 특이하게 동사로 시작합니다. 동사로 시작하면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leave. leave. leave 아래요. leave 하면 근데 제가 기억해두라고 하셨죠? leave 하면 뭡니까? 떠나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떠나다는 떠나다 맞는데 남기다라고 있어요. 남기다. 정확히 말하면 남기고 떠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언제는 남기다에 약간 초점이 맞춰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떠나다에 초점이 맞춰질 때도 있어요. 어쨌든 남기고 떠나세요. 남겨 뭐 두세요. 대상은 누구세요? 누구예요? yourself. 스스로를. 어떻게? alone. 스스로를 alone. 혼자 남겨두세요. 혼자 남기고 떠나세요. 여기서는 약간 남겨두세요라는 의미에도 강조가 되겠죠. 스스로를 혼자 남겨두세요. 혼자 남겨두세요라고 내빌어주세요. leave yourself alone. 혼자 남겨두세요. 그냥 내버려주세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제니체크라는 분이 얘기인데요. 이분이 독일의 여류 작가예요. 말이 갑자기 꼬였네요. 독일의 여류 작가가 나서 이분이 야니체크라고 얘기도 맞아요. 우리 제이를요. 독일 그리고 스페인 이쪽에는요. 약간 이응으로. 제이가 아니라 이응으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책에도 존. 이럴 때 뭐예요? 영어로는 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 써 있잖아요. 조한이 아니라 요한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영어다 보니까 제니, 제니체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니, 야니체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니, 제니로, 우리는 영어로 하고 있어요. 제니로 할게요. 제니, 자나체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니, 자나체크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분의 한 말. 너무 심플한 말. 너무 심플한 말. 스스로를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번 스스로를 내버려 둔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해설문 가볼게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심플합니다. 에이미, 사람 이름 남아요. 에이미. 에이미는요. 뭐 한대요? 뭐 한대요? 동작 이어갑니다.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아요. 이 대상은 뭐예요? her hair. 그냥 머리가, 머리가 뭔가, 머리가 마음에 안 든데요. 곱슬머린가? 내 머리는 왜 곱슬곱슬해? 왜 이렇게 싫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에이미 doesn't like her hair. 그렇죠? 또 뭐래요? 멜라니, 사람 이름이요? 멜라니는요. 동작 feels, 느낀대요. 뭐를 느껴요? too fat. 너무 뚱뚱하다고, 너무 뚱뚱하다고 느낀대요. 또 헨리, 헨리는요? hates, 싫어한대요. 뭘 싫어해요? his glasses. 안경을 싫어해요. 아, 왜 나는 안경 잡이야?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싫어한대요. 또 뭐예요? robin. robin은요? wishes. 바란대요. 희망한대요. 뭐를? he got better grades. 더 나은, 더 나은 확점을 받았으면 하고 바란대요. 그렇죠? 이런 어떤 바람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se people. 아까 나왔던 뭐예요? 에이미, 멜라니, 헨리, 로빈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행위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are 존재한 상태가 always picking on, picking on themselves. 스스로를 picking on 합니다. picking on. 일단 pick 뭐예요? pick, 죽는 거죠. 그들 스스로를 스스로에 대해서 줍습니다. 줍습니다라는 무슨 의미일까? 사람을 줍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라는 의미인데 이디엄으로 pick on 하면 누구누구를 괴롭히라는 의미인데 그냥 암기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워요. 자꾸 주워. 뭐예요? 흔히 말하면 그런 얘기하죠. 자꾸 쪼다라고 해요. 쪼다. 자꾸 쪼. 쪼, 쪼야 돼. 그렇죠? 그런 느낌이 벌써 들잖아요. pick on, pick on. 야, 야, 해봐봐, 해봐봐.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이렇게 쪼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서 괴롭히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항상 pick on themselves.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쪼아댑니다.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maybe, 아마도요. they, 그들은 행위자. don't say, 말하지 않을 거예요. anything out loud. anything, 어떤 것도 out loud. 바깥쪽으로 loud. 크게, 아무것도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문제야. 나는 저래서 문제야.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maybe니까. 안을 수도 있어요. maybe they don't say anything out loud. 밖으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게 참 싫어, 저게 참 싫어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but, 하지만 inside, 안에는요. 그 안에는요. it's, 그것이 pick, pick, pick. 그것이 pick, pick, pick. 쪼고, 쪼고, 쪼고 있습니다. 안에서는요. it's pick, pick, 계속 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hat about you?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훈이 밖으로 나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물론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맨날 나 이래서 왜 또 이런 짓 하냐. 또 바보 같아. 왜 또 그랬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밖으로는 얘기할 수는 않을지 모르지만 but, 안에서는 it's pick, pick, pick. 계속 pick, pick.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Do you, 당신은요. pick on, 쫌입니까? 자꾸 괴롭힙니까? yourself, 스스로 괴롭힙니까? 또,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if, 만약에, you stopped. 당신이 멈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너무 그런 부분이 있네. 한번 반성도 해보시고 정리하기 전에 what would happen? will이 아니라 what will happen이 아니라 would을 썼어요. 그리고 if you stopped. 일이 썼어요. 당신이, 이거 뭐예요? 당신이, 당신이 과거에 멈췄었다면 뭐 어땠을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이 멈춘다고 한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예요? 흔히 말하는 맞아요. 가정법이요. 근데 가정법은 너무 어렵게 들린다고요? 아니,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라고? 텐스를 낮출 때 시제를 낮출 때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갈 때 과거로 갈 때 뭐라고? 과거의 의미 때문에 과거로 갈 때도 있지만 약간 뭐라고? 어떤 말 얘기했었어요? 한 발 물러서는 거 한 발 소심하게 하는 거 어떤 긴장감을 늦추는 거 과거는 뭐예요? 과거 과거의 개념은 뭐예요?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 어쩔 수 없는 일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죠.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긴장감이 떨어지고 약간 현실성도 좀 없어요. 약간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현실성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때도 꼭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텐스 팽팽한 정도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도 텐스를 낮춘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원포인트 문법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만약에 멈춘다라고 한다라면 당신이 멈춘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멈춘다고 한다라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게 약간은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 형태가 썼어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가정법 과거다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법 왜 과거? 과거의 이리라서 과거가 아니라 뭐 텐스를 낮추기 때문에 과거라는 거 계속 쓰겠다는 거 그렇죠?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 꼭 뭐다? 시제는 텐스다라고 있어요. 시제는 시간 개념도 맞지만 긴장감 개념 팽팽한 정도 현실성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기도 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크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다시 마무리 지어볼게요. Today I'll accept 나는 accept 받아들이겠어요. 대상은 myself 스스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Just the way 그 방식으로 그 방식 어떤 방식? I am 내가 존재하는 방식 The way I am 유명한 에미넴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The way I am 내가 I am 존재하는 방식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말은 뭐야? 내가 존재하는 방식 뭐뭐 하는 방식인데 영어로는 뭐? 방식부터 던지고 The way I am 그렇죠? 어순니 반대라는 거 다른 말로 할 말 던지고 뒤따라 오라는 거 어순니 확인하시면서 I'll accept myself 나는 바라드릴 겁니다. 어떻게? Just the way I am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드리겠습니다.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해주시고 늘 말씀드린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그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강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할 때 말실수한다라든가 발음이 꼬인다라고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스스로를 책망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약간 그런 소심한 사람 A형 같은 흔히 말하는 A형 성격이라는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소심해서 밖에 얘기도 못했는데 혼자 내부에서 너무 자기를 탓하는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얘기한 것처럼 Leave yourself alone 스스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잘하겠지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그냥 사실 포용은 못할 망정 그냥 내버려 두시고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그런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말이 꼬여가지고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많이 되게 많이 스스로 책망을 많이 해요. 지금도 말하다가 말 꼬여가지고 끝나면 아 이럴 거야 이러면서 괴로워할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기 내서 맨날 하고 있잖아요. 말도 맨날 꼬이고 말도 빠르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용기 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영업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면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용기 내서 하십시오. 그러면 많이 많이 늘 테니까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명심하시면서 마음을 너무 잘 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도 내 걸로 영어도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가지면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소서 길었죠.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